지난주 일에는 1절로 4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 대해 증언했는지 보았습니다 먼저는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도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단지 자기 신념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지 정해져 있는 몇 가지 규칙들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비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빛 가운데 행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5절 처음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두루다 포괄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성 이 거룩성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화나지요? 화납니다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밝은 빛이 한 줄기 비춰진다면 어떤 현상이 보이겠습니까? 그 밝은 빛 속에 수많은 먼지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나타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드러나지 않는 먼지들이 더 밝은 빛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빛으로도 그 밝기의 정도에 따라서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빛은 그런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던 죄악들 혹은 미처 몰랐던 죄악들 잘 분별하지 못했던 죄악들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는 사귐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어두움에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자신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6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끝에 말씀하기를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죄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실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단에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광명한 비단에서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군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얼만큼 많이 지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단에서 나의 죄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경험을 실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자복과 회개를 실제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복과 회개가 있다면 그 인생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인생 반대로 자복과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먼저는 바리세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불이하고 가늠하는 자가 안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세리, 저기 보이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행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실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 바리세인이 세리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리세인은 자신의 죄악을 자복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심령을 비추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삶 겉으로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지만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모습도 겉으로는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자복도 보통 자복이 아니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 밝은 빛 안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이 세리입니다 그랬기에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비록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바리세인보다 경건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세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빛을 세리야말로 실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는데 자기의 죄를 자복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 나의 죄악들이 발견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잊고 살았던 죄악들이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관용하는 삶입니다 관용하는 삶 자신에 대해서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상당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타인에 대하여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빌리포 4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저 가까이에 있는 몇몇 사람 내 마음에 맞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관용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관용한다고 죄까지 용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요?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관용을 날마다 필요로 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이 날마다 노출이 될 때 당장 나의 죄 문제부터 그것부터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해도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생각하면 인간인지라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여지가 조금도 없이 다른 사람을 거침없이 비방한다 비난의 화살을 마구마구 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스스로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나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빛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당혹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죠? 먼저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언제나 아버지 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이 이 작은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도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진 이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령에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녀석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를 일삼고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거짓꼴이 되어서 돌아온 저 녀석은 뭐가 그리 이쁘셔서 뭐가 그리도 기쁘셔서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듣고 보니까 큰아들 말이 그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큰아들이었다면 내가 만약 큰아들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섭섭한 마음이 속에서 생기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생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놈은 죄인이야 저 놈은 고생해야 마땅해 저 놈은 자기가 지은 죄값 톡톡히 더 받아야 돼 그렇다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착실합니다 아버지께 충성합니다 자기는 작은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리세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내는 경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착실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빛 대신 아버지와도 인격적인 교감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계신데 사실 그 모습만 봐도 덩달아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렇게까지 기뻐하신 거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좋구나 게다가 이 동생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격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내 마음에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이 너무나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포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실제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먼저는 사죄의 기쁨입니다 우리 본문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붙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의 죄가 다 사암받았다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사죄의 기쁨을 비로소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이 나의 잘못을 숨기고 나의 허물을 감추고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착각이고 마귀의 오래된 미혹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숨기기 바빴던 것입니다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신할산에 외투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몰래 취해서 슬쩍해서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가 있다고 그 죄를 찾아야 된다고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제비를 뽑으면 뽑을수록 자기에게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먼저는 자기 집화가 뽑히고 자기 가문이 뽑히고 자기 집안이 뽑히고 점점 자기에게로 가까이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간이 중간에라도 죄가 훔쳤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그만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기 이름이 다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 사울왕이 아각왕을 살려두고 살찌고 기름진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가와서 왕이시여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때 사울왕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울은 끝까지 변명으로만 일관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 좋은 가축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가축들은 제가 남겨두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인간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혹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면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등 유익이 없다 우리 잠원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형통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이실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은총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우리 한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51편 17절 10편 51편 17절 이 한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첫 번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사죄의 은총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 내가 미처 몰랐던 죄악들 잊어버렸던 죄악들 다 발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그 결과 두 번째는 사죄의 기쁨만이 아니라 사귐의 기쁨입니다 사귐의 기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막힌 것이 없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게다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도 관용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에 막힌 것이 없이 원만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상반절만 다시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3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옆으로는 다른 형제들과 온전한 사귐의 기쁨 이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 큰 기쁨을 풍성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간만 생각해도 그렇지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담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막혀 있다고 하면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막힌 것이 조금도 없이 대화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한 사귐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부부 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통하고 대화가 되고 온전한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쁜 것이고 부부 간에 기쁜 것이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자녀들도 기쁨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막힘없이 관계를 회복하게 되니까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큰 기쁨을 풍성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빛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들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는 잊어버렸던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거룩한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관용하는 삶 이렇게 빛 가운데 실제 걸어갈 때 사죄의 기쁨 그리고 사귐의 기쁨 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더욱 풍성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더욱 힘써 걸어가므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 타인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실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